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기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용기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고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하신 체험을 입은 이후에 그들은 크게 달라졌죠 그 달라진 첫 번째 치유 기적이 바로 남현수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그 또 40세가 되도록 걸어보지 못한 그를 일으키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서 하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치유사역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복음서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면서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행적과 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잘 알고 기록한 참 위대한 저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누가는 특별히 의사로서 많은 치유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치유 기록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지도 않은 장들을 통해서 이 치유사역, 단 한 가지의 치유사역에 관한 말씀을 무려 두 장에 걸쳐 말씀하고 있어요 3장과 4장에 계속 이어지도록 이 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처럼 이 치유사역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문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가지 치유사건을 길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예수님 당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를 통해서 계속 승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도들이 치유사역 이후에 했던 이야기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도들이 행한 기적은 사도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역사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이 사도들에게 이어졌고 또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 간 이후에는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 세월 동안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역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사도들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오늘까지 이루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들에게 이어졌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졌던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간직했던 그 이름 또 자랑했던 그 이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랑했던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도 동일한 그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2000년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토록 많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 아니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들이 오늘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을 알고 간직하고 또 발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는 제 9시라고 했습니다 오후 3시를 말하고 있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 정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던 길에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를 치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 이름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보시면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의 부모님이 이 아이를 처음 출산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오늘처럼 많은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았을 것입니다 어린 소년 시절부터 아이들이 뛰어놀 때에는 뛰어놀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마흔 살이 다 됐지만 사람 노릇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가정에 또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여한 가정은 장애가 있어도 이렇게 잘 돌볼 텐데 가진 것이 없는 집안이기 때문에 나가서 뭔가 해보기 해보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걸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얼굴이 얼마나 찌들었을까요 여러분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자기 인생이 다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또 오늘 이런 상황들을 얼굴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절대로 밝고 건강한 모습은 아닐 거예요 만약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통을 넣고 돈 좀 주세요 하는 얼굴인데 내 얼굴보다 더 윤기가 반짝반짝 있다면 누가 구걸을 하겠습니까 아니 내 얼굴보다 더 건강하고 밝은 얼굴을 가지면 누가 구걸하겠습니까 그러니 불쌍히 보이는 것이 이 사람의 얼굴이었을 겁니다 최대한 나는 불쌍히 여겨야 돼 무슨 얼굴을 근심하는 얼굴 슬퍼하는 얼굴 세상 다 산 얼굴을 날마다 날마다 가지고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희망이라고는 한 점도 보이지 않는 참으로 불쌍한 얼굴입니다 왜요? 그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삶에 짓눌려서 삶에 지배당하면서 이렇게 고통받는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소망 없는 얼굴 슬퍼하는 얼굴 근심이 눈 밑에까지 다 쳐져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오늘 밤 12시에 여러분 화장실에서 여러분 얼굴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 풀어 헤치지 마시고 하여튼 잘 보시기 바래요 내 얼굴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얼굴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없어서 내 삶에 짓눌리고 팔자에 짓눌리고 운명에 짓눌린 얼굴로 근심 가득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얼굴을 한번 진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그래도 영업장소는 잘 탱켰습니다 바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이죠 구고를 했습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어진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구고를 했으니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이 많이 풀려서 구고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유대인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선행을 하는 것을 굉장히 미독으로 여겼고 신앙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하루 종일 선행을 베풀지 못했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는 문 앞에 딱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구고를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했을 겁니다 아유 사람들이 이렇게 구고를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지 몰라요 서울역이나 뭐 이런 지하철 지하도에서 하지 말고 각 교회 앞에서 하면 영업이 잘 될 텐데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앞에서 하면 아무래도 성도님들이 오늘 은혜 받아야지 하면서 가다가 예배들이라도 들어가면서 교회 문 앞에 있는 불쌍한 사람 보면 그래도 최소한 내쫓지 않고 따뜻한 음식이 갖다 주고 물도 떠다 주고 또 더운 날에는 아이스커피도 한 잔 드리고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겠어요? 왜? 다른 사람이 보니까 다른 성도님들이 보면서 아, 집사님 참 좋은 일 하네요 그런 소리 듣고도 싶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앞에서 내쫓김을 당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영업장소를 잘 택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친구도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것까지 데려다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끝나면 집으로 또 데려갔습니다 어제 좋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물질로 많이 돕습니다 아픈 사람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 장학금 줘서 공부도 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병원이고 교회이고 학교가 아니었습니까? 끊임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부를 시키고 치료하고 희망을 주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또 친구가 되는 일도 해왔습니다 신분이나 상황을 보면 친구가 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난하고 희망 없는 사람들을 만나 위로하고 상담해 주고 격려해 주면서 그를 우뚝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역할로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귀한 사역도 끊임없이 앞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물질로 구제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또 친구가 되어줘도 그의 온전한 근본적인 삶의 변화와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은 그의 인생과 팔자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그를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위대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믿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다녀요 나는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 자격도 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 물질을 가지고 선행도 베풀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참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부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당신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갑자기 깜짝이 놀라는 겁니다 하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은 처음 받아 봤습니다 당신 선행했습니까? 당신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지만 당신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질문 내가 처음 받아 봤습니다 너무나 놀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표현한 것인데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비롯해서 수만 가지 하나님의 은사들이 오늘 상점 안에 전시되어 있다 옵시다 그런데 상점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국권이 닫힌 문이 있고 또 진열 유리가 딱 막혀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이 닫혀 있고 또 유리로 막혀 있는 것이죠 보기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기만 합니다 사도들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기만 합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기적과 이사들을 책으로 보고 이야기로 전해만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 그 안에 있는 수만 가지 은사들이 내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굉장히 했던 얘기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이 뭐냐 그 진열장을 가로막고 있는 이 진열대가 뭐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게 뭐냐 누가 막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교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교만이 여러분 자타서 부정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찾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외에 어떤 것이 내게 만족을 주고 아직은 힘을 주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절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고독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억울한 일에 휘말리기도 하셔서 가루가 되기고 부셔트리고 또 박살이 나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에 제가 희망이 없습니다 할 때 그 진열장의 유리가 박살이 나고 예수의 이름이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을 나와 상관없는 인생으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남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한 그 사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할 때 이 사람은 바로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 바라볼 때 무슨 기대로 바라봤을까요? 아 이 사람들은 좀 큰 돈을 주려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 앞을 지나가다가 그냥 동전 하나 주든지 천 원짜리 하나 주려고 할 때에 우리를 보라 그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보시오 나를 좀 보시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안타까운 이렇게 하면서 놓을 거예요 힘내세요 따뜻한 식사라도 하세요 하면서 동전이나 천 원짜리 한두 장 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웬일인지 내가 미쳤나 봐 하면서 10만 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줄 때에 거기다 그냥 놓고 가는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여보시오 손에다가 딱 쥐어주면서 힘내세요 웬일인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감동이 돼서 주는 거니 집에 가서 오늘은 따뜻한 식사하시고 가서 좀 이렇게 쉬십시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나를 좀 보십시오 할 때는 뭔가 큰 것을 주려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얘기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오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르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라고 말할 때에 그럼 왜 거기까지 들라고 하나? 실망했을 것입니다 나를 놀리는가? 환하기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을 확 잡아 일으키면서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르라 하고 확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벌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큰 선물입니까? 금과 은입니까? 그냥 몇 마디 의로의 이야기였습니까?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저주받은 인생, 고통받는 인생 한평생 눈물 없이 살 수 없었던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춤을 추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상담과 위로도 아니고 예수 이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력하게 임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모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임지하셔서 오늘 사도들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력이 있을까 그런 확신이 있을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심각한 어떤 의문과 어떤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님 있는가?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헷갈릴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 확신이 분명히 있을 때가 없습니다 어떤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물질로 도울까 내가 어떻게 상담으로 도울까 이런 생각으로 내가 돕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그의 근본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서 뭔가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모해야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임재할 수 있을까 저는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다가온 그 백부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참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백부장은 예수님을 귀히 여겼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늘 내가 평생에 하지 않았던 기도 한번 하지 뭐 까짓 거 내 마음 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오셔 까짓 거 내 마음 한번 열어볼 테니까 예수님 한번 오셔 내가 마음을 한번 열어볼게 선심 쓰듯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임재하실 수 있을까 아니에요 백부장처럼 한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하인의 질병을 가지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에 가서 내 하인을 내가 고쳐주리라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셔 드릴 수 있을 만큼 거룩하지 못합니다 집은 어느 집보다 훌륭한 집이었을 겁니다 권력자고 재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하지 못한 심령인 것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영 임재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과연 자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 지난 1년간의 삶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신데 생각하는 것은 다 탐욕뿐이고 사악한 것들이 보이고 음란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것 투성인데 미워하고 저주하고 짜증된 것 불충성하고 투성인데 예수님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내 가슴을 활짝 열고 내 집안 문을 활짝 열고 거룩하신 예수님 오시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사람도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여전히 절박하고 예수의 이름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수만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더럽고 추악한 내 삶의 문을 그대로 열어놓고 주님 모시기에 너무나 난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님을 초청하셔서 오늘 기도 시간에 예수 이름을 초청하셔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일으켰을 때 이 소문은 너무나 빨리 퍼졌을 것입니다 온 방송국이 다 왔을 거예요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그 뒷부분까지 읽어보면 즉, 이 3번 사건을 통해서 장정만 5천명 이상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이루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온 동네가 다 소동을 합니다 그때 가장 가슴을 쓸어내며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 예수 이름을 말하는 사람도 잡아 죽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잔당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이런 위대한 일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니 큰일 난 겁니다 자기들이 잡아 죽인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속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둡니다 그들에게 오늘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오늘 사도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성들과 대화 나누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무엇을 봤습니까? 사도들을 이렇게 높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곤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예정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바라바를 말하고 있죠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이 사도들에게 찾아와서 이야 당신들은 신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겠습니까 막 신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됐을 때 아주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벌써 잊었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강도를 놓아주게 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잡아 죽인 너희들이 뭘 할 말이 이렇게 많아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증인일 뿐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증인의 불과 증인이 뭡니까 현장에서 보고 듣고 안 사람이 증인이라고 하죠 증인이 무슨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보고 듣는 것을 말할 뿐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냥 말을 하고 입술로 선포를 했을 뿐인데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들어온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가슴을 치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러나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가둬버립니다 사도행정 4장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오늘 이들은 어떤 피해갈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누구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낳게 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 하면 너희 올콘이 잘 걸렸어 예수 이름을 말하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예수의 제자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이는데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겠지 최소한 이것은 어쩌다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왜 내리지 일어났습니다 대충 얘기하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모면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는 조금 전에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동자 하나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예수 이름으로 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정 4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랑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언이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담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말하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 이름이 구원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그 살아나신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 받은 것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나 귀한 일들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높일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또 사람들도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광 받을 때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도 비웃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일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도 기적도 행했으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얘기를 4장 12절에 선언함으로 이야기들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담대하고 확신한 선언입니까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들을 듣고 사도리 행한 기적들을 듣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했던 기적이기 간증집과 여러 가지 구두로 전해드린 이야기는 너무나 많지만 바로 내가 그 승계자가 되어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오늘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과 같은 내 친구와 내 이웃과 내 자녀들 그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심령 안에 그 이름이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름을 우리는 사모하고 간직하고 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사람을 너무나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구하지 않고 헛된 이름들을 얼마나 많이 구합니까 철학과 물질과 명예와 속임수와 거짓 가르침과 또 이론과 이상과 또 이단과 사이비와 또 점치는 것과 무단과 사실 우상들을 통해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얻어보려고 몸부리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예수 이름이 없으니 무기력하고 권태가 있어서 연초만 되면 점 잘 보는 동네 가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그냥 신년 초에 가서 점집 쭉 있는 데서 집사님 하면 여러 곳에서 튀어나온대요 어떤 분이 자기 자녀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신부를 만나서 결혼한다니 내 아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가정이 우환이 생기고 나는 평생 점을 치고 무당해서 구슬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시집 가면 우리 집에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 잘 보는 점집에 가서 물어봤대요 우리 딸이 예수 믿는 집에 시집 간다는데 이거 우리 집 어떻게 망하는 거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한참 보더니 더 센 신을 섬기는 집으로 가니 괜찮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더 센 신을 섬기니까 괜찮다고 예수님이 최고 센 신이에요 여러분 뭘 더 우상과 사신과 사이비 우상 부족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 슬그머니 힘들어하는 사람 부족 한 장 주면 좋아가지고 받는 이런 모습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무당이나 또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 전쟁이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의 얘기는 끝도 없이 많지만 예수 잘 믿는 목사님들이 중이 됐거나 무당이 됐거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로 센 신을 섬기는데 하찮은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 외에 더 큰 능력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최고의 비결 예수님의 그 영 사도들이 사용했던 예수 이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했던 그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간직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너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